어허허허 아니 미친! 야이씨! 흐허허허 자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바나툰! 보물을 찾아서 라는 게임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가봅시다. 근데 뭔가 귀엽다. 자 이렇게 기뚱뚱뚱 걸어가는데 얘는 뭐지? 이게 뭐 바나나 같은 건가? 아 뭐지? 어 반짝반짝 거린다. 이게 뭘까? 파볼까? 파보자. 뭐야 야야야 내가 들어가면 안 되지! 뭐야! 갑자기 지하 동굴로 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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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낭떠러지야. 어떡하지? 어 이거는 줄을 이어서 가볼까? 와우! 아아아아아아 안돼요! 예스! 예스! 자 내려막기. 어 잠깐만 나자자자 뭐 눌렀어 semana 어 야 어떡하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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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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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 x3 , 망가 x4 아 banana 와아아아아아 아아 아 이런거구나 알았다 기회는 딱 한번 자 팍 이거를 밧줄로 넘어간다 자 이거는 고개를 수굴이라고 했는데 어 수굴이면 어떻게 될까? 어어어 야야야야야야 야 뭐야 무조건 죽는거네? 애초에 아래로 가면 안되네 자 위로 가봅시다 딱딱 딱따구리가 나와가지고 나무를 뽀겠어 나무를 뽀겠어 어 뭐야 이거 뭐야 곰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는 이거는 지금 맞짱 뜨면 안될 것 같고 왼쪽은 나무 뒤로 숨어야 될 것 같고 세번째는 무슨 물약이 있어 물약 먹여볼까? 물약 먹는다 야 덤벼 덤벼 임마 아싸 아하 어 어어어 야 자 이거 어떡하죠 햄버거를 먹을까? 아니면 하트? 아니면 손? 햄버거를 먹어보자 아 좋아좋아 야 사람 몸만해 햄버거가 야 돌 먹고 있어 야 이빨이 다 나갔어? 설마 아니 돌을 먹고 있다니 아 이런 딱따구리로 물약 먹고 들어간다 이러고 나면 하트 하트를 먹어보자 어 저기요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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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야이씨 야이씨 다시 이거 세번째건 볼까? 세번째 한번 가보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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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좀비가 됐어 좀비가 됐어 어 뒤로 가자 뒤로 따라간다 따라한다 좀비처럼 한다 좀비처럼 갑자기 음악도 바뀌고 안돼에에에에에 reference 좀비처럼 흉내내려 간다 자 이번에 다시 문을 올릴거야 들어서 올린다 들어 올라가나? 안돼에에에 advanced 이번에는 앞으로 뛰어 뛰어뛰어뛰어 좀비가 따라온다 좀비 따라온다 좀비 따라온다 야아아아 이런 어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surn 이번에는 나무 위로 올라가 나무 위로 올라가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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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underHHHH 더 이상 안 올라온다 예스! 내려 내려갈까? 위로 올라가자 위로 어어 이리 올라가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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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동하는데? 뭐야 야 이거 뭐야 나무 위로 올라가 옆으로 이동하자 오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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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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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야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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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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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뛰어뛰어 뛰어뛰어 안돼 오예 옙 옙 옙 옙 옙 옙 옙 옙 옙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같이 따라하는데? 같이 따라하는데? 좋아좋아좋아좋아 야 일로오는데? 어떡하자? 일로오는 어떡하지? 아우 도망간다 야오오 다리 끊어! 아우 좋아요 좋아 오케이 앞으로 이동하자 자 떨어져야되는데 떨어져 볼까요? 일단 돌 던져주고 안 돼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너무 높은데 야 미친 이것도 아닌가 봐 자 이제 마지막 옵션은 다시 내려가는 건데 내려가볼까 와 안 돼 야 미친 자 주먹으로 때려 제발 제발 이것도 아니야? 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딱따구리 한번 가져가고 여기서 번개 모양이 있어 뭐야 갑자기 초능력을 얻었다나 아 이제 날아간다 그 다음에 어 뭐 날아간다 일단 날아간다 야 우주까지 날아가면 어떡하니 야 이건 아니지 자 초능력 얻어준 다음에 앞으로 이동 자 가자 공간 이동 고고고 자 여기로 왔어 오 다행이야 다행이야 자 어 이거를 문으로 부순다? 부순다 아이씨 아이씨 자 공간이도 한번 또 해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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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제발 이상한 대로 가지 마라 아 안 돼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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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은 거 아니겠죠? 야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 해야 되지? 옵션이랑 옵션은 다 해본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거 해보자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지? 어어 좋아좋아좋아 자 이제 바위가 떨어지고 있죠 이건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두개 다 해봤잖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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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막 아 다리 운동을 하고 나서 점프를 해야되는구만 야 이건 어떻게 막죠? 자 자 이번에는 이거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싸우면 무조건 지져 날아간다? 점프를 한다? 야 점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점프 야 오오오 한 번에 일로 왔어 어 문에 꼈어 아이씨 문에 껴버리면 어떡하니 아 항복하는 것도 좋아 항복해보자 어 나 데려간다 나 묵가서 데려간다 자 조심조심 어 자 사원으로 들어왔어 다행히 다행스럽게 어어 야 제발 나를 제몰로 삼을건가봐 야 도망가 도망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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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고 해요 어어 자 이것도 뭐야 이거는 뭐지 어 어 자 이거 석상인 척한다 석상인 척한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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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씨 아 다시 같이가 같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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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나만 이상해 나만 이상해 나만 이상해 아이씨 또 뒤지게 터 뒤지게 터 맞았구만 이거 자 여기서 미인계 하면 되죠 자 다시간다 와 이번엔 또 어떤 옵션으로 갈봐야될까 내려가보자 자 또 다른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시 자 관절 운동 해주고 자 지금까지 이거 막아봤 막아봤거든 이번엔 앉아보자 어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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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아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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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거 뭐야 어 이거 좀 무섭다 이번엔 슬금슬금 가볼까 슬금슬금 어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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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자 야 새로운 곳으로 왔어 새로운 곳으로 자 이뻐 어 야 활 떨어진다 활 어 이거 어떡하죠 슬금슬금 가볼까 원래 이런 데일수록 슬금슬금 가야된다고 어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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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무슨 버튼같은게 계속 버튼 눌리고 있고 야스 어어 야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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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뭐야 저 어 독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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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노 이거는 보통 독뱀은 자장가같은거 피리같은거 불러가지고 재우거든 좋아 어어 졸음이 점점 오있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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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통과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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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망가주고요 어 이거 껴주는건가 오케이 껴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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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통과 어 저거 있는데 어 문이 안열리나봐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눈을 눈에 눈을 누른다 코를 누른다 코 야 코는 독같이 나온다 하아 이러어어양 야 이씨 다시 자 파주고 야 이번에는 이번엔 입 안으로 들어가볼까? 입.. 어 뭐야? 어어 야 이..어어 얘가 소리질러가지고 깼네 자 마지막.. 다 깼다 다 깨버렸다 어어 잠깐만 잠깐만 무너진다 무너진다 쟤네들 쫓아오는데? 뭐야? 자 근데 이거 다 온거 같은데 왜 죽었을까? 일단 집으로 가보고 엔딩을 볼까? 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 다 모아야되나? 엔딩 10번 17번 18번 21번 24번 29번 이게 있는데 뭘까요? 와 짜증나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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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엔딩 여기까지 봤다 아 나는 마지막까지 봤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도착했어 나는 난 마지막까지 도착했으니까 끝났어 아 이거 마지막 엔딩 있는 거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엔딩을 다 봐야 마지막 엔딩이 나오는 거 같아요 스물 아홉 번째 뭐 일단 여기까지 하죠 자 지금까지 전척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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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ME 안녕 감사합니다.